안녕하세요. What's up with 21? 지금부터 21이 여러분들께 빔폴진 AR카드 사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날 따라해봐요. 날 따라해봐요. 날 따라해봐요. 이렇게! 첫 번째, 빔폴닷컴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. 두 번째,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뒤 실행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이 AR카드를 웹캠에 가까이, 가까이 내주면 되고요. 네, 마지막. 앞뒤로 움직여보세요. 좌우로 움직여보세요. 파란 버튼을 클릭해보세요. 그리고 빨간 버튼을 클릭해보세요. 참 쉽죠? 네, 지금까지 저희 21이 알려드린 빔폴진 AR카드 사용법이었습니다. 자, 렛츠고 21!